서진 씨! 그래, 잘 왔어. 모두 이선이랑 같이 보내주마! 어! 주석 씨! 비해, 와서! 서진 씨! 어! 안 된다, 대정아! 안 돼! 어! 달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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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! 달려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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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! 어! 사람을 죽이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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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현은 사고였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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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주 죽이면 안 돼! 어! 그건 살인이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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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 아들이 살인자가 뱉건 안 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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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도망쳐, 얼른 도망가 어서 어머니 정태정 도망치지 마 더 이상은 비겁해지지 말라고 이제 제발 그만해 언젠가 여인도 islands